아 요런느낌이구나 안녕하세요. TTV입니다. 오늘은 이 두관을 말해서 황매산에 나와있습니다. 꽃이 얼마나 이쁜가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요. 잠시 후에 좋은 모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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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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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where else. 안녕하세요.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